지금 새벽 4시 반 넘었습니다. 열라면 핵불닭볶음면 미니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축구 1대0으로 이고있네요. 한우곰국에 열라면스피 먼저 넣었습니다. 나중에 끓으면 면 넣고 나중에, 불닭소스는 나중에 마지막에 먹을때 넣겠습니다. 끓고 있습니다. 페페로치노 5개, 청양고추 5개 때려놓고 아주 맵게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열라면 면이랑 핵불닭볶음면 미니면 넣었습니다. 완성하면 핵불닭볶음면 소스 브레이크 넣겠습니다. 개복숭아로 담근 술입니다. 어머니께서 담근 술, 어머니께서 술 안드시는데, 복숭아, 개복숭아 뜯어와서 저 먹으라고 담가주셨습니다. 술맛 하나도 안나옵니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선소주로 담근 술이고, 대선소주, 담금주 말고 그냥 일반 대꼬리 넣어서 큰술으로 담았습니다. 담근지 얼마 안됐는데, 내년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담근지 일주일 됐나? 근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술맛 하나도 안나고, 복숭아 맛 밖에 안납니다. 매운게 땡겨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매운게 최고죠. 아무 생각없이 살고 싶습니다. 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열라면이랑 핵불닭볶음면 미니에 섞어서 만든겁니다. 청양고추랑 케프로치노홀, 아주 매운 고추 넣은거라서 굉장히 매울겁니다. 한우 곱국으로 끓였고 물 대신, 물 많으면 맛없으니까 확 졸였습니다. 저으니까 이제 물이 거의 없어지네요. 페퍼로치는 홀 냄새랑, 핵불닭볶음면 미니 냄새가 섞여서 올라옵니다. 약간 불었는데 그래도 맛있겠네요. 김이 막 올라옵니다. 고추 한개란 딱 잡고, 그리고 고추 한개란 딱 잡았다. 됐습니다. 오 엽살 쌈장에 딱 찍어갖고 초코 1대0인데 아슬아슬합니다 에카드로 반칙을 많이 하네요 개가 자고 있다가 새벽 5시인데 못먹으니까 나가서 새벽병에 앉아있습니다 이 새벽에 얻어먹을게 라고 옆에 있는데 주어야겠죠 우리 개는 안 씹어먹기 때문에 잘게 잘라줘야 되는데 안 씹어먹습니다 눈에 보이는거 다 삼켜버립니다 폭식인 폭식장 됐어 뭐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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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안 밟았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가더러가 하도 반칙을 많이 하니까 VAR 돌려가지고 카메라 일부러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보네 제가 보기에 일부러 안 밟았는데 해설자들이 오버하고 있네 핵불닭볶음면 미니랑 열람이랑 섞어 먹으니까 맛있게 맛있는데 짜짜론이랑 핵불닭볶음면 미니랑 섞는게 더 맛있습니다 스팸으로 집에서 만든 돈가스 스팸으로 집에서 만든 돈가스 술맛이 거의 안 나오면 복숭아만 만났네 매콤한데 국물에서 약간 한우 궁궁 맛이 납니다 그래서 개가 계속 달라고 주네요 머리에만 내면 들어갈 것 같은데 ㅎㅎ 고 Suri spent 4명 이곳에서 고춧가루 아 아 동네 인마 고춧가루 어 어 예 다시 5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생마누 생마늘이 제일 쏘네 자극적인 생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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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뭐 먹을 때 한 번 저거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매실 담는 것도 있네요. 몰랐는데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호원 일로와. 불쌍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또. 안절네요. 끝 없다 없다 가 여기 없다 가 없다 가라고 없다 다 먹었다 끝 끝 없다 없다니까 가라 이제 없는 걸 봤으면 그때 스팸봉가스를 먹는 겁니다 한 모금 다 먹고 싶은데 귀찮아서 그냥 안 따라 계십니다 다시 왔네 스팸봉가스 먹는 냄새를 맡고 가 하인마 아까 눅눅게 졌는데 이제 전에 만든 거라서 스팸 안에 스팸도 스팸만 안 넣고 약간 생선가스 먹는 맛은 생선가스 타르타르 소스 뿌리면 딱 생선가스 눈 감고 먹으면 생선가스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마일드 스팸 마일드 스팸 양분 줄인 건가 네 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음부터 술 한 잔 마실 거면 술 한 잔 마실 거면 식구세를 안하고 술 안 먹어야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편집할 것 좀 하고 배그 방송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